아이고 아이고 속에 밥을 혼자 먹어 이거 미시그라 집이 쏠떨어져서 이거 미시그라 좁설에 보리설 이거 원 이거 무사용이면서 무사용이나 마나 아방 건강하게 저 모래 살게 어젠 밥을 해도 그 보리설도 놓고 그 양줍설 아니란 기장이유다기 저 어디 저 금성서 저 질동이 오면 그 아는 저 소춘인가 육초운 그래서 기장이 염진리엔 그거 질동이 오면 호설 아저와과한테 그거 놓고 두불콕 놓고 미시그 건강해도 좋국 맛좋국 영행 밥을 해영먹어나면 이젠 희영에게 곤밥만 하면 맛떠석 먹지도 못합니다기 거렁천 소리 하지 마라게 또 미시는 어느 박사님 말을 들으신진 모르지만 일단 입에 나와 입이 편안해사지 미신 뭐 건강은 미신 이거 막 안팽이들아 하면 똥만 팍팍해지고 뭐 실대신거만 곤밥을 줘 난 곤밥을 실대의 신하마나 영먹어야 건강건강 미신만 좀 혈압도 안이 울르고 고혈압도 예방이 되고 당노나 미시그나 시영은 밥만 먹는 것보다 영희영 저 곡식들을 여러 종류의 영 석강 먹는게 좋든지 아님 속아 그 두불콕 놓아놓으면 속아 큰게 얼만이나 맛좋고 난 양 원 다른 반찬에서도 이거 밥만 맛좋게 되어도 원 정말 조수다게 난 이제 양 다른거 아무것도 바르는 것도 없고 아방이나 나나 그저 아프지 마랑 자라가멍 아이들 부담시키지 말고 우리 건강 우리가 저 잘 영행히 사주 아파놈이나 어민 그건 누구의 그거 고생시키자인게 해주는 양 먹읍서게 혈압 혈압은 인혁이 나 제발 나 좀 혈압 올리게 하지 마라 이거저거 미신 석거탕 밥을 먹었지 혈압이 안 올린게 아니고 인혁이 나를 자꾸 혈압이 올린게 햄쏘요게 햄쏘요나 말함쏘요나 이 검은콩도 나 우렁 밥이 놓은게 아니고 아방 자꾸 뒷대맹이로 저 머리털억 빠점빠점빠점런 난 이거 두드라가 난 그것도 탈에 비해분 난 긍을때 검은콩 먹음인 헛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족간건 백구이건 확 나오지 아니해도 도움이 된다는 난 그것도 장이간 섬읍 아방울헌 콩 그거 혼대바다단 그거 그거 바퍼져넘 민 그거 다 미르 미르테형 그거 불리고 크는 것도 또 이리라도 아방울헌임쭈 나 미신 천년만년살된 나 우렁헌중하람 속악이 아 검은콩이고 뼈타고 이거 혹하네 나 입에 안맞네 노니까 그거 모음은 니가 섬지 이 씨끼들이니 물랑물랑 넘어가 버렸나고 죽어지게 노니까마 아이고 이것도 처음 먹을 땐 헛설 익숙하지 아니어 난 구저배여도 이걸 먹음 시작허미냥 이젠 곰밥허미 맞떠성 먹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 타르비나완 섬읍 그거 영양학 박사님들 굽는 거 보단 이것도 너무 여러 종류 놓는 것도 아니 좋고 이 소화력 떨어진 사람들은 이 보리쏠 같은 거나 미신 현미나 이런 건 혼번 쏠망 그디 밥을 하고 그거 다 나 외왕 놔뒀던 그거 흐르는 대로 이거 종류도 양 그 하영 섞어지도 아니어구 삼곡으로 허연 이거 이 바수닥에 그는 아방도 이젠 양 이거 우리 각시가 나 건강우렁 헤어 줌구나 생각허영 금행먹당 보민 이것도 입에 맞아 가공 마 줌 내다게 아이고 나는 우리 각시가 나 밥 아이베형 굶개울전 하는 거 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엄서요 영을 끄라 진짜로 아이고 입에 안 맞아 먹질 못해 입에 안이 맞으나 마나 놈의 집들은 미시가 하간 거 좀 안이해줌 땐 서방들이 붕당붕당 허임질리 인게많는 이 아방은 미시가 휘해주도 원 고맙된 소리 헌본 못 듣고 아방 미신 투리나기과 아이들이나 밥이 콩 섞고 미시가 하간 거 섞으면 많이 먹겠어요 이거 이거 토다간다 다듬아간다 그거 다 회용 먹지만 아방도 이젠 양 연령 그 대해시민 이젠 각시 구생스럽게 해주는 거 헛설 고마움도 느끼고 하믄 나 먹어 보컬라 하믄 그 혼마디 해주면 좋을걸 아이고 나난 사는 중이나 앞서게 걔믄 구진걸 맛좋다 너멍 먹나 말을 해도 그런 거짓가리 어딨나 진실너게 살아도래 너멍 나 진실만을 고란서 아이고 개걸랑 저 콩이형 저 기정이형 아방양으로 먹구정 아니어민 그거 요새 아이들말로 양 골라내멍 자십석에 골라내멍 콜렴면 먹을게 아무것도 콜렴내 먹으래누나 요새 아이들 모양으로 투리나게들게 콩랑 바퍼민 콩 아니 먹어요 아니 먹어요 하나쏙 둘쏙 다 세먹게 그거 골라내멍 먹지 아님 수가게 나 오늘은 어멍 산다네가 절어멍 물어봤어야 돼 그래 이젠 어멍나 우리 각신 나 밥굴멸 군겹을 해냅시다 아이고 어머니 잘 냄쩔 잘 냄쩔 긍에도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살리읍진 정의입구나 양 긍 햄실꺼우다 그럼 난 저 그럼 알고 내일은 저 두불콩마랑 검은콩마랑 어떤 완도콩을 한번 해볼까 부사형 콩콩임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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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